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번에 폭우 때문에 피해가 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피해가 굉장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수습 과정에서 보니까 충북도청 청주시 그리고 흥덕구청 그리고 버스 운행회사 이 사이에 그런 어떤 위기 발생 시에 유기적인 그런 협조관계라든지 연락망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된 게 전혀 안 보이네요. 한 해 두 해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비가 1년에 매일 내리는 것도 아니고 대개 7월 8월 정도에 집중호우가 있는데 행정관청들이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는지 참 딱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행정관청에 입은 충북도에 관련된 행정관청들을 보면서 이게 아마 그냥 보통의 지금 한국 사회와 공적기관들의 민낯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사회과학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않더라도 어떤 대표 사례 표본 사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체를 유추해 보는 그런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군은 그러면 괜찮은지 아니면 서울시는 괜찮은지 이런 생각을 해볼 거라고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항상 한국을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화전민은 계획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계획이라든지 대비 이런 게 없고 그냥 특정 지역에서 불을 질러 가지고 개관해서 먹다가 그게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동네로 가서 또 불을 질러 가지고 지금이야 이제 하전민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하전민식 태도 하전민식 그런 습관 하전민식 그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익숙한 것 같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행정관청 같으면 대개 7월 8월에 우기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이 그야말로 한반도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특성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금강홍수통제관리소 땜을 담당하는 데죠. 그런 데에서 위험수위에 도달하게 되면 그다음에 충북도청하고 청주시에 어떻게 여러분들 긴급발신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흥덕구청 관내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운행 그런 버스 노선 회사들 이런 거 하고 여러분들 어떤 개통도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실전처럼 그렇게 연습을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몇 번 그래서 예를 들면 몇 분 정도의 최상부로부터 했던 지시가 최하부로부터 떨어지는가 참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기업을 이렇게 하면 벌써 다 망했을 겁니다. 제가 한 기업의 생산공장을 이렇게 가보니까 법이 정한 것보다도 한 5배 이상 정도의 소화기를 다 배치를 하고 그리고 소화기가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법이 정한 기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실전처럼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a지역에 화재 발생 그러면 그 연습을 해야 사람이 숙달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 동안에 그런 군 연습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 경우를 보면서 참 이게 그냥 충북도청 산하의 그런 지자체 수준 정도가 아니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나사가 풀린 겁니다. 비가 항상 오는 것도 아니고 항상 예보가 있고 7, 8월에 이르면 집중이 되는데 오늘 조선일보 일면을 보니까 침수가 오송의 여러분들 지하차도에 이번에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침수가 되고 9분이 지난 상황에서도 청주시의 버스 회사에서는 기사들에게 지하도로로 가라 이렇게 통보할 정도니까 이제는 좀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 규모도 좀 커졌고 발전도 많이 했으니까 청주시는 지하차도 통제 요청을 뭉개고 충북도청은 행복청의 책임을 미루고 이렇게 여러분들 되면 참 안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화전민식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아직도 갖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시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언제든지 북한이 여러분들 장사푸를 가지고 때릴 수도 있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재난훈련을 국가안보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재난훈련을 보게 되면 국가안보차원에서의 위기 발생 속도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화생방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좀 자기 맡은 역할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청주시는 홍수 위험을 알고도 묵살했고 흥덕구청은 이 재방이 버틸 수 있는 한계수위를 여러분들 통보받은 다음에 여수의 36분의 청주시 하천가에 여수의 39분의 청주시 안전정책가에 각각 전달했는데 청주시는 이 내용을 오송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충북도로관리사무소에 전하지 않는 것을 확인됐다. 훈련 과정 같은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청주시는 또 소방당국이 119를 받고 출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재방이 무너졌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 경찰이 사건 전후를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모든 이런 긴급을 요구하는 그런 긴급 대처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수기를 하고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발 여러분들이 소위 화전민식 사고방식 화전민식 태도를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문제가 없으니까 때려쓰고 빚을 그냥 천문학주로 늘리고 다음에 여러분들 뚝이 터지듯이 여러분들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이웃나라들이 돌아다니면서 돈 좀 구워달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 기회를 이제 기준을 삼아가지고 문제점을 좀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올해 상반기에 출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회부한 도덕놈들 시리즈입니다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1948년도에 그런 재헌국회를 통해서 헌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나마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당하게 재산을 약탈당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대개 이제 한국사 전편을 여러분 보면 고대사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조선조 500년을 보게 되면 수탈이 아주 심했지 않습니까 약탈이 양민과 이런 부분에 대한 약탈이 관에 의한 약탈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여류 그런 여행가인 비시옵여사 여행기를 보게 되면 그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의 남자들이 무기력하고 게으른 이유는 재산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모으게 되면 그냥 관에서 오라고 해가 여러분들 그냥 내리치니까 그냥 돈을 안 모으는 게 낫다 그래서 이 비시옵여사가 한국의 그 관이 수탈하는 부분들이 바뀔 수가 있으면 조선민족이 굉장히 길이 번성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아주 좋은 기록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조하고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지금도 보면 우리 사회의 관존민비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특히 세금이나 준조세를 때리는 것을 보게 되면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그냥 국민들을 위한다 모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틈만 나면 그냥 조금이라도 세금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게 되면 그냥 과거의 주리를 틀듯이 세율을 올리고 세금 징수 범위를 넓혀서 국민들을 옥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털어낼까 이런 것만 고민하는가 그러니까 이 토익 공무원 공직자라는 것이 영어로는 서번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자 국민을 모시는 자 그런 생각은 참 지금 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선거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공정성이 훼손돼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장기 집권이라고 할 수 있으면 국민들을 또 얼마나 많이 약탈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앞서고 마음도 아프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관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정리하면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뜯어낼까 어떻게 좀 더 많이 이렇게 긁어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숫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전만 받으려고 하고 이제는 더 합법적으로 여러분들 돈을 뺏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해 가지고 국회 장악하고 나면 법의 이름으로 명하느라 돈을 내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냥 뭐 뜬금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참 한국의 국회라는 것이 지난 10년 정도 되면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한 2%에서 한 3% 정도 됐을 겁니다 성장률이 아주 낮아진 거죠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져간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국회가 예산규모를 40% 1.4배까지 늘린 겁니다 본인들이 뭐죠 예산을 확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껏 늘린 겁니다 본인들이 여러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선택적 수사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선거무효소송을 다 깔아뭉개버리는 겁니다 제 눈에는 나라가 반정도 무엇입니까 그냥 맛이 간 겁니다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뭐 이런 걸 못 느끼겠지만 10년 사이에 예산규모를 여러분 40%나 늘린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는데 국회의원 한 명당 여러분들 한 명당 9명 사람을 지원해 주네요 우리도 연구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보조하는 인력이 2명 정도만 되더라도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거죠 9명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게 다 예산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예산을 그냥 400조에서 600조까지 문정권에서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죠 독일보다도 인구 1인당 예산규모를 많이 쓸 정도로 이런 나라가 됐으니까 언제 정신 차리겠냐 저는 미래의 이익이긴 하지만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정신을 못 차릴 것 같다는 생각이죠 한국 사람들 특유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다 잘 될 거다 그런 낙관론 어려움 터지기 전까지는 조여 매고 아껴 쓰고 그렇게 대비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1년에 예산을 40% 정도 늘렸는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10년간 국회의 예산은 40% 늘리고 인력은 13% 증가시키고 보좌관 비서관 인턴 등 구명인건비 주유비 차량 유지비 등 별도로 세금으로 지원한다 국회의 한 명 유지하는데 아마 10억 이상 정도 들 것 같네 10억 이상 들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국회를 언젠가 초립했을 때 저게 다 돈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막 쓰는 겁니다 본인들이 예산 늘릴 수 있고 하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라는 것은 돈을 제대로 벌 수 있을 때 개인도 아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꼭 써야 될 때 써야 되고 한 푼이라도 아껴 가지고 그거를 빚을 갚거나 대부분 개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라 살림도 이렇게 아주 알뜰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국회의원 밑에 9명이나 사람을 왜 필요합니까 그게 다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 주체들에게 조세 부담과 준조세 부담을 다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죠 결국은 투자도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가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증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 사회의 유전자처럼 이렇게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그런 문화가 이처럼 오랫도록 지속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원론으로 돌아가게 되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보필하는 사람 국민들을 국민들을 위하는 사람 그런 원칙을 한 번도 우리가 상기하고 이 국회의원들 불체표 특권을 비롯해서 백여 가지가 넘는 그런 특권을 이번에 많이 내려놓고 특히 무슨 9명이나 필요하냐 국회에 배정된 예산도 좀 줄이고 해가지고 나중에 빚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뛰어다니면서 외환위기 때처럼 돈 좀 구워달라고 돈 좀 구워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다니지 않도록 미리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아껴 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사람들이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아이들한테 그 천문학주인 빚을 넘겨가지고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세대 여러분 한껏 다 닦아 쓰고 아이들한테 다 갚아내라 이런 부모가 세상에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부분을 좀 고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회의원 1인당 9명 인력 지원한 것은 그거는 참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세 명이면 충분합니다 참 그렇게 흐려의식들이 다 강해가지고 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책들 5권이 지금 이제 심각하게 훼손된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이 어떤 식으로 지금 훼손되어 있는가를 낱낱이 파헤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이들 책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2020년도 4.15 총선을 다룬 도덕놈들 4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최대지 않아서 실시됐던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소위 선거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다룬 도덕놈들 5권도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가 돼서 참 그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한국처럼 그렇게 참 고단하고 비효율적인 그런 공교육을 뛰어넘어서 반듯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반듯한 그런 직장에 취직해서 부모의 그런 책임을 좀 드는 것은 모든 대한민국 부모들의 소원이자 소망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참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부모님들이 이제 모이는 모임 같은 데 가게 되면 금기가 있죠 그 공부 잘했던 그 아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그 똘똘했던 딸이 지금 어디에 다니고 있는지 그런 건 일체 묻지 않는 것이 예의자 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집안마다 말 못할 그런 사연들이 있는 거죠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직장을 잡는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그런 부모들이 이제 쏘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사실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과제가 아니자면 모든 것을 상식 수준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예산규모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률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산규모가 확대가 되고 세금에 기대해서 이제 사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니까 행정당국은 세수를 확보해야 되고 세금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적이 있는 계층이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조세 부담이나 준조세 부담을 지금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의 사업 환경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악화되는 겁니다 거기다 체제임금제 이슈 그다음에 해마다 고용주들이 부담해야 될 건강보험료라든지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액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용을 크게 증가시켜야 될 그런 인센티브나 동기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죠 굉장히 답이 흔한데 청년들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무거운 거죠 지금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이나 지금 세대들이나 그 다음은 세대가 없다는 생각처럼 그렇게 돈을 퍽먹 쓰는 것 같거든요 늘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다시 한 번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부모의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이 한 42만 명 정도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부모한테 용돈이란 이런 생계를 의존하는 그런 청년들이 숫자가 42만 8천 명 정도가 되는데 제가 늘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걸 한 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구직활동을 아예 안 하는 그런 완전히 의욕을 상실해버린 그런 청년들이 61만 3천 명 정도가 되는 거죠 아예 여러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떤 분들은 먹고 살만한 모양이지 고생을 아주 덜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체제가 상당히 지금 경보음이 울린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부모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마음 아래를 하겠습니까 부모가 된 게 죄가 돼버린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장성한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집에서 계속 이렇게 머무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안타까운 거죠 이제 이 기자분이 청년층이 부모의 기대가 사는 현상은 결국 일자리 문제를 떼놓고는 생각하기 힘든데 이번에 아마 이제 서베이를 해보니까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57.5% 절반이 넘네요 이들 가운데 독립하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6.6%인 거죠 고용시장은 계속해서 경직돼 있으니까 더 이제 어려운 점이 많은 거죠 10명 중 1명은 그런 풀타임 대신에 임시직 같은 부분에 일을 하시는 분도 계속 많고 제가 원론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노동개혁이 중요한 이유 그것은 우리 세대만 문제가 전혀 아니고 자식 세대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다 이제 기득권에 의해 가지고 지금 좌절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양대 노총은 엄청나게 그런 협상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스스로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에는 해결하지 못했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없거든요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다음에는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게 되게 위기이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비용 청구소가 호미로 막을 것을 그냥 뭐죠 사부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그런 제도개혁 이런 문제도 큰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알아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꼭 같은 생각이 언제 들었는가 하니까 기아자동차가 국민의 기업이니 해가지고 한참처럼 시끄러울 때 1997년도에 노동개혁이 이런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외환위기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하면 결국 외압에 의해 가지고 강제되거나 강요된 개혁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우리 문제를 강제된 개혁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30대 여러분들 젊은 그런 연구자로서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가졌던 생각을 요즘에는 제가 나이 탓도 있겠지만 훨씬 더 계획이 어렵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뭔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구조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사기업들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사기업들은 계획을 하냐 아니냐 이거는 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망하니까 망하니까 사기업들은 특히 세계시장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기업들은 하고 말고 이건 그런 건 논쟁은 사치인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 상품의 경쟁력이 없어지면 그냥 망하는 길 외에는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망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반드시 필요한 계획도 미루고 끝까지 버티는 거죠 사람들이 좀 준비성 있고 좀 경각심을 갖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밝혀진 대로 다 덥지 않습니까 덥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음에 얼마나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르겠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문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르겠죠 참 한국 사회가 한국인들이 이러지 않았는데 근래에 문정권 5년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너무나 사회도 바뀌고 한국인도 바뀌어버린 것 같다 그러나 눈앞에 이 교회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책 5권 이것이 이제 상반기에 출간된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입니다 공직선거 고발 시리즈인 거죠 지금이야 이렇게 나와서 많이 읽히고 하지만 출간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상당히 이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왜 각오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득표수 조작이 일어난 것을 그냥 노골적으로 까발린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해코지하는 사람들도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는데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이거 잘못 건드려서는 더 상처를 더 크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지 조용하네요 의외로 여러분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시고 참정권을 보존하고 수호하는 그런 활동에 힘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전번에 청년들하고 모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애로를 피력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법안 통과를 100여 개 정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전혀 더불어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 준다 일을 하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이제 행정부가 고안했는 것이 시행력을 바꿔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원천 봉쇄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런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행령을 고쳤어도 일을 더할 수 없도록 그렇게 윤석열 정부의 손발 이상을 그냥 다 묶어 놓겠다 이런 내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뉴스를 보고 또 그런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길 것이고 우리가 실수를 해서 그냥 운 좋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잠시 됐지만 뭐 4, 5년 금식하지 않느냐 벌써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마치게 되면은 그냥 종이 혼화기가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냥 무난하게 다시 우리가 권력을 찾게 되면은 그때는 절대 빼앗길 수가 없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신료 분리도 못하게 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어느 정도 회복시킨 검수원복도 무효화하는 그런 시행령을 지금 아마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는 대전 중구의 황운하 씨가 이제 아마 총대를 메고 있는 모양인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증으로 발됐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가름할 방송법 시행력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금수원복 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 등 이미 시행 중인 법력까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아마 이게 강경파의 황운하 씨라든지 처음에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시하게 중앙일보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완전히 윤석열 정부의 손발을 묶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그런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선거를 일곱 번 만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진에서 보는 경찰 출신의 황운하 씨 대전중국 황운하 씨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 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당선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가 당선자가 된 경우가 대전중국 사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대전중국에서 미래통합당 이은근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2만 2,881표 가운데 25% 100장당 25장이죠 4장당 1장을 여러분 빼앗아 가지고 그게 5,720표 그다음에 국가혁명배당감당 홍세영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690장 가운데 20%의 138장을 여러분들 빼앗아 가지고 두 개를 합치게 되면 5,858표지 않습니까 두 후보에서 5,858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불러서 황운함께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규칙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어떤 규칙입니까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25%를 빼앗고 국가혁명배당감 후보에게서 20%를 빼앗아 가지고 그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후보한테 플러스 처리한 그런 득표수 조작이라는 규칙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선거결과를 바꿨지 않습니까 선거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게 1번, 2번, 3번의 하단에 있는 것이 선관위 발표입니다 선관위는 뭐라고 발표했는 거 아니까 황운하가 66,306표, 이영근이 63,496표로 2,810표 차이로 황운하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서 정확하게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관계식, 규칙,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역으로 조작되기 이전 상태로 복원해 보니까 예를 들면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전특표 득표 증감을 모두 다 제거한 상태 제거한 상태에서 미래통합당의 이영근 후보가 69,216표를 받았고 황운하가 64,488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영근 후보가 8,769표로 승리한 선거를 선관위가 누구를 승리한 걸 만들어줬습니까 황운하가 2,810표로 이러면서 승리한 걸로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어준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대전 중구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도 과장이 없고 그냥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남아있는 조작 증거 득표수 증감 여러분들 조작 증거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방송하더라도 일체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든 그렇게 까보게 되면 다 발각이 될 거니까 그냥 채널이 널리 확산될 수 없도록 탄압을 좀 하는 그 외에는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니까 지금 상태대로는 국민의 힘이 아무리 노력해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미래일이고 젊은 날 저는 사회과학으로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무슨 과장하거나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과학적 농구나 증거의 바탕이 없을 때는 가능성이라 무슨 가능성이냐 국민의 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결국 이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긴다 왜 우리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거를 모든 선거를 다 장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장악해놓으니까 여기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황운하에는 차익값이 플러스 11%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에 이 연거는 마이너스 11%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1%를 빼앗아 가지고 사전투표 참가자수 기준으로 11% 더해 준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오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후보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에 참여하신 분이 대전 중구에서 7만 7천명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이 5만 5천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일투표자 그룹이 엄청나게 크고 사전투표자 그룹이 엄청나게 크게 되면 특정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비슷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한 것을 여러분 다 해소하게 되면 여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황운하는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이 46% 당일투표 득표율이 45% 차이가 여러분들 이거 이거 틀렸네 차이가 1%입니다 1% 46백이 45니까 여기는 11%지 않습니까 맞네 맞네 0.007이니까 0.007이니까 거의 1% 미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조작을 해놓으니까 표를 공짜로 얻은 황운하는 사전이 당일보다 11%라 크고 표를 빼앗긴 이 연근은 사전이 당일보다 11%라 적은 겁니다 이런 조작을 밥 먹듯이 해놓으니까 내가 너희들 도둑놈들이지 너희들 도둑질했지 이렇게 해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냥 공박사가 입 다물기를 바랄 뿐이죠 지금 뭐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운데 철 얻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긴다 공천만 잘하면 이긴다 안 보시다 이기는지 제가 예단을 할 수 없는데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선거를 다 이렇게 조작을 하니까 2027년 대선 어떻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긴다 언젠가 한 사람 만났더만 그런 이야기 하더군요 오세훈이하고 원희룡이 중에 한 명만 여러분들 출마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정신나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니 득표수를 다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기노 내가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너무 긴빼는 이야기 같아가지고 한국은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기회라는 것이 항상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선거 부정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자층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이걸 덮고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번에 정권을 빼앗기게 되면은 그야말로 좌파장기 집권이 열리는 겁니다 좌파장기 집권이 그때는 다시 선거를 찾아오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보는 이 엄청난 그런 위기감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이유가 있겠죠 본인들 나름대로 그러나 그런 위기감에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사악함 이 거대한 악을 그냥 덮고 넘어가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덮고 넘어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앞날에 영광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저는 오로지 과학적 정거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구군이 참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여러분들 이렇게 권력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이긴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그렇게 정신들을 못 차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란 것은 노력하기는 하지만 본인이 인력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예를 들어 황운화 씨가 당선됐던 2020년 4.15 총선에 선거 부정실상을 낱낱이 파헤친 것이 도둑놈들 4권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는 것은 2022년 또 2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이런들 시장선거, 군수선거, 구청장선거, 기초위원선거, 광역위원선거를 다 예, 떡 주무르지 만드는 것은 도둑놈들 5권입니다 그다음에 상반기에 나왔던 5권은 지난 5번에, 7번에, 문정권 하에 5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런 2번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은 정신몬처리면 당하지 않습니까 기회를 못 잡으면 다음에 칼이 날아오는 거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 검찰에 30년을 재직하신 분인데요 참 알뜰하게 해 먹으셨네요 김만배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대한 변협회장에도 대장동 일당들이 피가 같은 그런 돈을 제공했다 그런 내용은 익히 알려졌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이번에 나왔네요 썩은 냄새가 천하를 진동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시시꼴꼴하지만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들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쇼핑백에 세 차례 걸쳐서 3억을 대한 변협회장 선거에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깨끗한 데가 어디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박영수 긴만배의 현금을 받았다 물론 이제 법정에서 다툴 소지가 있겠지만 검찰 수사 내용이 일부 언론에 흘러나왔네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는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업자들이 대한 변협회장 선거를 앞둔 2014년 10월부터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총 3억 원의 현금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서 박영수 전 특검의 첫 건인 양재식 전 특검부를 통해 박영수 전 특검 측에 거낸 것으로 파악했다 대한 변협회장 선거에도 이렇게 그 얘기 필요한 모양이네요 검찰은 돈이 전달된 장소를 서울 서초동 박영수 전 특검의 변호사 사무실과 선거 캠프로 사용된 서초동 제2빌딩 5층 사무실로 특정했다 대단히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약 200억 원을 약속받았고 선거 자금 3억 원도 컨소시엄 지원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박영수 전 특검 측은 금품 수수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이 2015년 1월 대한 변협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직후에 대장동 업장인 남욱 변호사와는 대화 내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점검으로 남욱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검에게 저희들이 끝까지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약속드렸던 대장동 집과 상가 부분은 김만배 형에게도 다 얘기해 뒀으니 잘 진행해 주실 겁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위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위로에 대해서 박영수 전 특검은 괜찮다고 답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사협회 선거 자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쓴 메모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도 4월 15일 총선 이후에 뜻하지 않게 운명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게 된 저도 뭐 지금 와서 보면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사람은 운명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참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법조개들이 얼마나 썩어 문드려졌는지 참 그거를 눈으로 목격하고 야 이거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도 이상한 거 없을 것 같다 악을 덮는 사람 악을 자행한 사람 이게 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란 거죠 참 고한 말을 나무랄 필요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지 뭐 여기도 보니까 남욱 씨가 여러분들 이렇게 뭐 위로한 거라는 이런 부분이 아마 뭐가 남아있는 모양이죠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박영수 씨하고 나눈 대화 내용을 남겼을 이가 공소장을 어떻게 기자들이 공소장은 확보한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뭐 단문조사 같은 걸 통해 가서 이렇게 찾아낸 것 같네요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사 입회의 선거 자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쓴 메모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이런 메모는 법을 빠꿈하게 아는 사람들이 남겼는지 그냥 다 없이 버리지 어쨌든 개판입니다 그러니 뭐 이 사람들한테서 무슨 공정을 기대하고 정의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법관들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 측 소송 기각하는 과정에서 개뜩 같은 판결문을 쓰고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눈에도 흔히 보내지 않습니까 그냥 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대한 악을 그냥 합법화해 주는데 이력을 담당하는 현직 대법관들의 행위를 우리가 낱낱이 실황 중계하듯이 받지 않습니까 4.15 총선의 여러분들 6번의 재검표하고 그다음에 정당 투표를 그냥 무력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보면 다들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니까 아까의 타입은 한나 아렌터 저서를 소개하면서 한 번 정도 더 다루도록 자 여러분 이제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 책 5권이 올해 2023년도 상반기에 모두 출간이 됐습니다 참 이 책을 낼 때는 이런 책이 또 나가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망설임 끝에 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걸 내야 그래도 선거를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만져왔는지 2020년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모든 선거를 어떤 식으로 손을 댔는지를 일괄되게 관심 있는 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덕놈들 1군에서 5권을 편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께서는 이 책을 좀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에 선거에 관한 상당한 그런 청령함을 유리했던 이 나라에서 다시 선거 부정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성을 부리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이걸 이제 막지 못하면 나라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제가 표현은 많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결국 체제가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아마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도덕놈들 시리즈를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널리 확산시켜 주시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정치학자 가운데서도 한나 아렌트 악의 평범성 전체주의의 기원 이런 책을 쓰신 분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상당한 그런 명성을 가졌고 지금도 널리 읽히는 그런 책인 거죠 참 귀한 책을 만났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쓴 저서가 아니고 한나 아렌트와 나눈 인터뷰를 정리정돈한 책이 나왔는데 참 현재 우리 상황과 이런 비교해 보게 되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만나서 여러분께 이야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제가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식인들은 권력 앞에 벌벌 뜬다 이야기죠 나치 히틀러가 이런 집권했을 때 독일의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다 줄을 선 겁니다 선거 4기 세력들이 이런 대한민국을 그냥 완전히 장악해서 장기 집권이 되게 되면 그런 사회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문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의 말입니다 정치적인 것에 대한 마지막 인터뷰라는 아주 책을 잘 만드는데 마을 산책이라는 한나 아렌트는 이런 독일 태생의 유대인 미국 정치 이론가이고 특히 대표적인 저서가 전체주의의 기원 1951년 인간의 조건 58년 옐루살렘의 아이시만 1963년 아주 주옥 같은 책들입니다 아렌트 정치 사상의 정돈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조건에서다 그녀의 최초의 주제인 전체주의의 기원에서도 일관된 정치관이 드러나지만 두 분이 이제 대표 저서고 책은 이렇게 네 가지의 인터뷰로 이르기 있는데 여러분 그 인터뷰라는 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책은 절제된 언어를 썼지만 인터뷰는 정문정답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오늘 참 이 책을 찾아낸 것은 아주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유한다는 말은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뜻이고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것은 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 대통령이 등장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깜빡 죽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정 인물에 대해서 무슨 개딸인가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부재한 거죠 비판적으로 사유한 것은 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그것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대감이 아니고 항상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러나 대중들의 이것을 다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사유한다는 말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비판적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늘 대상이나 사물이나 현상이나 인물에 대해서 혹하고 넘어가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한테 중요한 것은 사유 과정 그 자체입니다 저는 무엇인가 철저히 사유하는 데 성공할 때 개인적으로 상당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저의 사유 과정을 글로 적절하게 표현하는데 성공할 경우에도 만족감을 느낍니다 저의 저작이 남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마초적인 질문입니다 남자들은 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고 싶어합니다 저는 남자들의 그런 성향을 이럴테면 허울만 그럴싸하지 실속은 없는 문제로 봅니다 제 자신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상상하느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세상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한다면 나 이해한다면 저는 그 사실의 편안함과 만족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이 뭐가 대단합니까? 금세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 박수치고 하지만 그 명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김대중 씨나 아니면 김영삼 씨나 이명박 씨나 다 잊혀지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나 아렌트가 남자들은 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데 그럴싸하지만 실속은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 흘러가고 부서지는 거죠 아주 멋진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사유적으로 생각하고 글을 쓴다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떻고 내가 보는 한국 사회가 어떻고 그렇게 때문에 유튜브 방송도 하고 글을 쓰는 거죠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 저는 한나 아렌트처럼 다 뜻없는 거라고 봅니다 다 부서지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거라고 참 동의하는 점이 많네요 나는 나치가 정권을 잡을 거라고 1931년에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인터뷰하는 기우스란 인물이 묻습니다 나치가 정권을 잡는 걸 막을 도리가 없다고 확신했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무슨 일인 건 활발히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자 한나 아렌트가 답합니다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서 할 만큼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무슨 일인 건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활동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방관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최근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 초연이 여러분한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저는 좌파가 정권을 잡을 거라고 2021년 무렵에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장기 집권을 할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그 일원의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분 깨우쳐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한나 아렌트가 1931년도에 저는 나치가 정권을 잡을 거라고 1931년에 확신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저는 대한민국의 좌파가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장기 집권을 할 거라고 1931년에 확신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1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결국은 좌파가 권력을 장악할 것이다 그것이 3구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때 조작이 성공했으면 그때 잡는 건데 잠시 연장에 2월 된 과제일 뿐이다 이런 여러분들 파격적인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도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생기지 않았죠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젊은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감정도 안정돼 있고 그냥 관찰자 입장으로 보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가 나는 나치가 정권을 잡을 거라고 1931년에 확신했습니다 공병호가 나는 선거를 장악한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의 해결문의를 장악하고 영구 집권할 가능성을 2021년 중반 무렵에 확신했습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1년이 지났을 때 요즘 사람들은 독일의 유대인들이 나치가 권력을 장악한 1933년에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자주 하더군요 우리는 나치의 뒤를 뒷받침하는 독일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1933년 2월 27일 독일 의사당 화재 사건은 당시 세가 분리했던 나치가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 공상당을 매도해서 정권을 장악했다 게슈타프는 사람들의 지하실과 집당 수용소를 끌고 갔다 바로 이 사건은 한나 아렌트에게 책임감을 갖도록 만들었다 따라 1933년에 히틀러가 권자에 앉을 것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도 못했고 우리를 경악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좌파가 선거를 통해 가지고 영구 집권에 성공하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가 없고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것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나치의 뒤를 바치는 독일인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 이런 인터뷰를 넘기게 되면 저는 선거를 장악해서 좌파의 영구 집권을 뒷받침하는 한국인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한국의 많은 식자층과 한국의 많은 지식인과 한국의 많은 법기술자와 대법관들을 포함한 그들이 모두 다 뭡니까 선거를 장악해서 불법적으로 좌파 장기 집권을 뒷받침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 수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많은 겁니다 그래서 훗날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 사악한 짓을 저지른 자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엄으로 양으로 뒷받침해둔 자들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인터뷰가 매혹적입니다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치의 예가 이름 전체주의가 독일을 집어삼킬 때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선거 부정 문제의 엄으로 양으로 협력한 세력들이 한국을 뭡니까 체제를 변화시키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뭡니까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웃는 분들도 계시겠죠 미래의 일이니까 가봐야 아는 거죠 가봐야 아는 겁니다 가봤을 때 여러분들 그때 아 이렇게 할 때는 끝인 겁니다 그때는 못 고치는 겁니다 그때는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기차가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정신처리라고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떠날 때 정치적인 사건은 개인적인 운명으로 변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나치가 권력을 잡자 하나같이 전향하거나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우리의 적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이 아직도 테러의 압박이 가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무슨 짓을 했느냐는 거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자발적이던 글라이히 샤통 정치적 회기라 즉 나치 시대 초기에 자기 직위를 안전하게 지키거나 일자리를 얻으려고 변화한 정치 풍토에 투항한 광범위한 현상에 독일 전역에서 물결쳤습니다 당시에 글라이히 샤통 정치적 회기라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종의 법규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대중들은 나치에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 지배당한 독일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절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나치가 권력을 잡자 지식인들이 모두 다 전향하거나 노선을 바꾸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에게 중요한 것은 나치가 어떻게 사악한 짓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다 전향을 해가지고 나치에 줄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나 아렌트가 독일을 떠나는 겁니다 절대 다시는 그들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멸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지금은 공병호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두세 번 정도의 선거를 통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좌파 장기 집권 체제를 가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모든 식자층과 모든 법기술자들이 다 그 앞에 줄을 서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거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글라이 샤통 정치적 해결하면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교수들도 입을 다물고 언론 기자들도 다 입을 다물고 대법관들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선거 부정 세력의 여러분들 부역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다 여야를 불문하고 다 입을 다물고 대통령께서도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글라이 샤통 정치적 해결한 겁니다 나치 시대 초기에 자기 직위를 안전하게 지키거나 일자리를 얻으려고 변환 정치 부동에 투항한 현상이 독일 전역을 물결쳤다 지금도 여러분 이 정도인데 다음에 좌파들이 장기 집권하는 것이 거의 공고하게 되면 아무도 저항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저는 유튜브나 이런 걸 접겠죠 그런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남을 할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침묵했기 때문에 나라가 침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한나 아렌트가 살아가는 독일이라는 나라를 떠나는 겁니다 프랑스를 거쳐가지고 미국에 정착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떠날 때 정치적인 사건은 개인적인 운명으로 변하는 게 보통인데 친구들은 나치가 권력을 잡자 하나같이 전화하거나 노선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 나치 시대가 그런가 보다 그러나 그분들 가운데 지금 우리를 생각하고 다음에 여러분들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좌파 장기 집권이 열릴 때를 함께 신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한나 아렌트의 경험이 바로 우리의 경험으로 와닿기 때문에 참 좋은 인터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친구들이 다 전향하는 것을 보고 어떤 종류가 됐건 여러분들 공병호가 젊은 날이름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친구들이 다 뭡니까 선거 부정 문제에 이런저런 이유로 다 침묵하는 것을 보고 그냥 밥맛 떨어진 겁니다 너희들이 평생 동안 외치던 무슨 시장 경계니 뭐 무슨 뭐 자유주의니 다 거짓말이다 이야기인 겁니다 나라가 기로했었는데 한 사람도 뭡니까 친구들 중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무슨 자유주의고 그게 무슨 뭡니까 그냥 허위의식이 다 드러난 거죠 어떤 종류가 됐건 지적인 활동에 두 번 다시 관여하지 않으리라 그런 무리하고는 조금 더 연을 맺고 싶지 않았다 친구들한테 학을 뗀 겁니다 그렇게 변절하는 걸 보고 한나 아렌트는 1933년 게슈타프에 체포돼서 일주일간 감금당했고 유대인 박해 속에서 파리로 망명하였다 그곳에서 반나치운동과 유대인 피난을 도왔고 1937년에 천남편과 이혼하고 독일 시민권이 박탈당하고 1940년에 재혼했고 독일의 프랑스 점령과 비시 정부의 유대인 탄압으로 위기가 고조되자 1941년 미국 뉴욕으로 다시 한 번 망명길에 올랐고 그런 미국 시민으로 살았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한 겁니다 당신 혼자 떡 떠들어 당신 혼자 떠들어 가지고 해결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상교부정 문제를 대하는 언론인과 지식인과 식자층들의 태도는 저는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그냥 드러낸 사건이라고 보고 많이 저도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야 이건 뭐 그야말로 행편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때와 동일한 정도로는 이제 아니겠죠 하지만 만사에 대한 신념을 날조하는 것이 지식인이란 존재의 본질에 속한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지식인이 딴 게 아니고 신념을 날조해서 부여가는 것이 지식인이라는 겁니다 처자식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전향한 사람을 비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악이라면 나치점을 진정으로 신봉한 사람들이겠죠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짧은 사이에 그렇게 전향을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히틀러에 대한 신념들을 날조해냈는데 그건 부분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정말 환상적이고 흥미롭고 복잡한 현상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수준을 훨씬 웃도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그로테스크, 개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나는 그들이 자신들이 고안해낸 신념의 뜻에 빠졌었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당시 상황을 그랬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나도 상황을 그리 명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다 침묵하고 그 큰 악에 어떤 사람은 부역해서 여러분들 그 악을 덮어주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만사의 신념을 날조하는 것이 지식인이라는 거죠 선거부정 문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다 드러났는데 대한민국에 그 많은 교수들도 계시는데 한 사람도 여러분 그게 학술적으로 뭐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더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은퇴한 지가 10년이 흘렸던 허병기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김영철 공군중장이 글을 쓰셨고 제가 글을 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혼이 완전히 다 죽은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불의에 대한 저항정신도 있고 기계도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 살지 않습니까 빵만으로 삽니까 빵이 나중에 다 용기와 기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 아렌트 여러분들 인터뷰 참 대단하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한나 아렌트 이야기 속에서 한국의 현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이 도덕놈들 다섯 권 용기를 갖고 여러분들 세상에 낸 척입니다 선거 4기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났는가를 고발한 척입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전체주의의 기본 인간의 조건 등 악의 평범함에 대한 그런 걸로 아주 살아생전에 큰 명성을 누렸던 안나 한나 아렌트 유대계 미국인입니다 아주 좋은 인터뷰네요 아주 참 정말 멋진 그런 책을 찾아냈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주 똑똑하게 생겼죠 한나 아렌트 독일 태생의 유대계 미국 정치이론가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네 편의 인터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편인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결정적인 시기는 우리가 아우슈비츠에 관해 알게 된 1943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도 나찔당한 무슨 일이건 저지를 자들이라고 늘 말해왔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아우슈비츠에 대한 참상 이야기만큼은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전직 구성사 학자인데 아우슈비츠에 관한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인간들이 그 정도까지 막 갈 수는 없다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반년이 흐른 쯤에 우리는 결국 아우슈비츠의 참상을 믿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격이 정말 컸습니다 그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갈 때까지 가죠 이런 점에서 보면 한나 아렌트와 남편 되시는 분도 좀 순수한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악한 인간들은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국민들을 총하게 속여가지고 깜짝같이 속여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동일한 조작방법을 통해가지고 사전특표 득표수를 무려 7번이나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2023년 10월에 있는 보궐선거도 손을 대겠죠 어떻게 손을 댔는지 여러분들 그때 이런 조사회가 또 발표하면 되겠습니까 선거를 여러분 조작한다 한 번도 아니고 7번 8번 9번 악은 평범하지가 않죠 악은 막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그 정도까지 막 갈 수는 없다고요 한나 아렌트의 외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간들이 그 정도를 넘어서 정도로 막 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1949년에 독일을 방문했을 때 저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는 두어 달 동안 심한 겨우 2년 동안 나치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인자도 아니고 밀고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했다시피 히틀리에 대한 신념을 날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독일에 왔을 때 저는 거리감을 크게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독일에 머물 때와 달리 이제 바깥에서 독일 상황을 봅니다 제가 그 시절에 독일에 직접 살던 시절에 저보다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덜 관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독일을 떠났기 때문에 상황을 예전처럼 그렇게 격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바깥에서 상황을 봅니다 1933년에 떠나서 1949년에 처음으로 여러분들 전쟁이 끝나고 독일을 방문했을 때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하고 논쟁을 벌였는데 그때 저는 이제 바깥에서 상황을 봅니다 제가 그 시절에 저보다 독일 상황에 대해서 덜 관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냉정하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떠났기 때문에 저는 평생 동안 그 어떤 사람들이나 집단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독일이니건 프랑스이니건 미국이니건 아니면 노동계급이나 그와 비슷한 어떤 것도 말입니다 저는 제 친구들만 사랑했고 제가 잘 알고 또 믿는 유일한 종류의 사랑은 개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게다가 이 유대인들의 사랑은 제 자신이 유대인이기에 저한테는 상당히 의심적은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특정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맹종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그냥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표변할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자신의 유익함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것을 거짓으로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 동안 그 어떤 사람들이나 집단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독일이니건 프랑스이니건 미국이니 간에 노동계급이나 간에 그와 비슷한 그 어떤 것도 말입니다 개인적인 사랑은 했지만 특정 집단을 사랑하나 어떤 대상을 우상화하지는 않았다 한나 아렌트다운 여러분 발상입니다 사람은 자유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싶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1959년 독일의 자유도시 함부르그 레싱상 수상식 년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죠 누구도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조차도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싶다는 말은 말하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머리로는 아는 거죠 자유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서 대가를 치르려고 안 하는 겁니다 공유제의 비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체제가 넘어가는 거죠 인터뷰자 기우스 씨가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정당한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의문을 논의의 대상으로 남겼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진실에 대해 침묵에도 되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입니다 제가 침묵에도 되었을 거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분명한 저는 그에 대한 글을 써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나한테 이런저런 일을 예상했더라면 아이 희망 수많은 유대인을 죽이는 학살계획실무책임자책을 다르게 쓰지 않았겠냐고 묻더군요 제 대답은 아닙니다 제가 침묵한 대안은 이런 거였습니다 글을 쓰거나 쓰지 않거나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잠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진실에 대한 침묵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이 희망이 아주 악한 자라기보다도 악의 평범성 누구나 인간은 그렇게 제도하에서 명령하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악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그냥 학자적 소신에 따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진실에 대한 침묵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W에 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18세기의 사실적 진리 Truth of Fact라고 불렸던 문제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건 진정으로 사실적 진리의 문제입니다 견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에 존재하는 역사과학은 사실적 진리의 수호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선거 부정이 있었냐 없었냐는 문제는 견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견해의 문제라면 토론을 해서 밝힐 수가 있지만 견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적 진리의 문제인 겁니다 일어난 사실에 대한 문제인 거지 견해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시대와 공간을 많이 떨어져서 있는 한나 아렌트의 이런 1960년대 인터뷰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한국인에게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는 견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론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부정선거론자의 견해의 충돌이 아니고 사실적 진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사실적 진리 문제에 대해서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죽은 겁니다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지더라도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대학에 존재하는 역사과학은 사실적 진리의 수호자들입니다 대학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식자층들은 저마다의 분야의 사실적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20년이 지나면 아무도 진실을 가늠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에는 불쾌한 사실 불쾌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책동에 대한 관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당한 관심은 아닙니다 정의로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불편한 여러분들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참 잘된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를 가지고 생각들 한 번 단상을 정리해 가지고 공대일리하고 여러분들 유튜브의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악의 진군을 막지 못하는 그런 대한민국이나 1930년대에 뻔히 보이지만 히틀레 여러분들 정권장악을 맞지 못하는 일이나 너무나 유사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건 인기를 아직은 끌 수가 없지만 인기랑이 다 뜻없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인터뷰를 저의 관점으로 해석을 다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들여다본다고 해 가지고 역사의 진군을 막는 길이 항상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몽된 사람들이 더 많으면 사실적 진리에 접근한 사람들이 더 많으면 그를 악의 진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은 악이라는 것이 참 사악함이라는 것이 막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 범죄 사실을 세상에 고발한 것이 바로 도둑놈들 5권 2020년 4.15 총선을 다룬 도둑놈들 4권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출간된 도둑놈들 시리즈 5권입니다 여러분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